눈 키워야지 커졌다 아니야 너 사이버 같아 단순살 됐어 저 눈 커졌죠? 아 나 웃어서 미안한데 왕눈이 같죠? 눈이 유만해졌어 네? 자 이쪽 눈 한번 보세요 혜인이의 맨 눈입니다 자 이쪽 눈 보세요 완전 더 조그매졌죠? 흰색을 치른다고 해서 확 트이는 게 아니에요 병원 안 가고도 화장 기술만으로 눈을 앞뒤로 확 끼어보이는 윙가라디움 베란다 우스 베란다 확장 건법 빠밤 첫 번째 우리 앞머리 쪽에다가 점을 콕 한 번 찍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앞에 눈 앞머리에 점은 어떻게 찍어요?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 에스 김민정 건법 잡아봐 혜인아 기대요 내 눈을 더 너무 쏘리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눈 잡아보세요 눈 앞에 보이지? 거기다가 점을 딱 찍어주세요 일단 자 앞에 콕 찍으셨으면 그다음에 위하고 밑에 언더라인을 살짝 연결을 해주셔서 새ía구리처럼 만들어주세요 잘하고 있어 혜인아 오! tribute объяс 자 이제 뒤에 베란다 확장ule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컨실러를 이용해서 언더 삼각존을 레스트 호 채워주세요 피타그루스 정식으로 이게 피타그루스 정식이요? 그렇지.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. 자 그다음에 아까 썼던 펜슬을 이용해서 눈알! 눈알 뭐라고? 홍채! 홍채에서부터 삼각존 밑에 있는 데까지 일자로 쭉 그어주세요. 자 그다음에 언더가 거기까지 너무 채워지게 되면 위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도 라인을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. 에스, 뒤에 베란다 막장 완성! 청... 청... 10% 야 너 눈 진짜 커졌어 지금! 1.5배 정도? 오빠도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하면 되지. 왜... 아유? 아 잠시만요. 자 나도 베란다 막장하고 싶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매주 위에 단추구멍 친구들 준비해주시고요. 자 김기초파랑 예쁘게 살래? 에스 그냥 살래? 예쁘게 살래요. 그래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주말 빠이! 아휴! 네. 안녕하세요!